손발 저림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 중 하나 잠을 잘못 자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발생 손발 저림의 주요 원인 말초신경병, 당뇨병, 알코올 중독, 비타민 결핍 등이 원인이 되어 말초신경이 손상될 때 발생 혈액순환 장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 디스크, 척추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할 때 발생 손목터널 증후군, 손목터널 안에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손바닥과 손가락이 절입니다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세포가 손상될 때 발생 손발 저림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규칙적인 운동,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따뜻하게 유지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자주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요? 손발 저림과 함께 통증, 근력 약화, 감각 이상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저림이 나타날 때 저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손발 저림 예방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스트레스를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손발 저림 치료 약물 치료 원인 질환에 따라 신경재생 약물, 소염진통제, 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사용 물리치료 통증 완화, 근력 강화 관절 가동 범위 증가를 위한 물리치료를 시행 수술,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등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 손발 저림에 좋은 음식 비타민 B12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유제품 등 비타민 E 콜론 견과류, 씨앗, 식물성 기름 마그네슘, 견과류, 녹색 채소 칼륨, 바나나, 아보카도, 고구마 손발 저림 치료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가바펜틴, 프리가 발린 등이 대표적이며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과 절임을 완화 혈액순환 개선제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절임 증상을 완화 소염진통제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디스크 등 염증성 질환에 의한 절임의 효과적 비타민 B12 보충제 비타민 B12 결피부로 인한 신경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 약물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개인의 증상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발 저림에 좋은 약초 및 식품 은행잎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 기능을 강화 마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 생강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해 견과류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신경 보호 효과 녹색 채소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신경 기능을 향상 자연치료 물리치료 근육 강화 운동 스트레칭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 온열치료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 침치료 경락을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기혈순환을 개선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 바른 자세 유지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자주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 병원 방문 손발절임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 손발절임에 좋은 차는 생강차, 계피차 등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오늘도 건강을 전하는 전 도인의 건강상식이었습니다